로봇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단순 테마였어라고 한 켠으로 밀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절대 관심 종목 1순위에 넣고 봐야 될 기업이다. 상장기업들이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로봇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건 좋은 거면서 약간 변별력을 흐르게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전에 한 서너 개? 네데끼였는데 지금은 등록해놓은 것만 해도 한 열댓개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을 압축해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게 서비스 로봇 분야는 조금 초장기다 보니까 어떤 태동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정말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향후에 대기업들과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기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시가총액 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시가총액과 기술력이 반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크게 어떤 협동 로봇 분야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 두산 쪽에 소속이 돼 있는 두산 지주사 쪽에 들어가 있는 두산 로보틱스예요. 여기 비상장이죠. 네. 아직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투자하려면 지금은 두산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4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로봇 산업이 이제 태동했지만 향후에 더 커질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두산 같은 기업들이 그런 투자자분들께는 좀 맞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시가총액이 좀 작고 하지만 향후에 이런 로봇의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죠. 요즘에 현대차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진지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나왔던 얘기가 이 로봇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있어요. 아마 아실 테지만 초정밀 감속기라는 거예요. 감속기라는 건 이제 모터 쪽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인데 모든 로봇에는 다 모터가 들어갑니다.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는 기계의 장비 이런 쪽들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초정밀 감속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 돌아가는 모터에서 어떤 토크를 주기 위해서 회전력을 늦춰주는 거예요. 일부러 감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 사고가 나죠. 기계가 딱 잡았는데 그 힘으로 왕장창 다 몽아주죠. 딱 집계로 잡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 줘야죠. 그런 거잖아요. 감속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속을 시켜줘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속도는 느려지지만 토크로 힘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이제 초정밀 감속기인데 이게 사실상 일본 업체들. 일본 업체들의 기술력이 사실상 좋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부품이 거의 90% 이상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쪽에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로봇 말씀드릴 때는 항상 SPG. 네. 맞아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기본이 되는 것들부터 생각을 해라. 라고 하면 모터 당연히 어떤 로봇이든 간에 산업용이건 이게 서비스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차가 그런 업체 관심이 있다고 해서 SPG를 지목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오른 거죠. 맞아요. 그래서 SPG가 올랐고요. 또 더불어서 SBB테크. 이게 지금 증설하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최대 캐파를 갖춘 감속기 업체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SBB테크. 그리고 그걸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케이프라는 회사.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 회사가 조금 디스카운트로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업회사 직접적으로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는 SBB테크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G라는 기업들 결국에는 인수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어느 기업이 인수될지 이건 아직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속기 업체들 물론 지금 인수하겠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어떤 밸류들을 미리 좀 땡겨왔다는 거죠. 4년 5년 후 10년 후.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보시면 예전 2차전지 우리가 갈 때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양극지 업체들. 이게 실적이 그 당시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같은 주요한 투자자들이 그 밸류를 부여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커질 산업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너희는 이미 증설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할 거고 이건 전 세계적인 ESG 경영의 트렌드기 때문에 결국 될 산업일 거야라고 하면서 PER을 50배 100배 줬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밸류는 정당화가 되고 낮아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걸 마냥 지금 감속기 로봇 업체들 당장 실적 안 나오는 업체들 많은데 그리고 실적이 나오더라도 너무 먼 미래의 실적을 땡겨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전 세계의 기업들이 모두 다 발벗고 나서서 투자를 할 만큼 빅트렌드가 이미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이른 시간 내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결국은 존재 목적은 이윤춘구예요. 이윤춘구인데 여기에서 지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큰 게 안타깝게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도입이 점점 더 가속화돼야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더 크게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다는 건 근로자나 우리 삶에서는 안타까운데 그렇죠?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주 60시간 이런 거 둘 다르게 하는데 기계화 뭐 그렇죠? 그냥 24시간 돌아가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의 밸류를 누가 부여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역시나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들이 아무리 이거 밸류 50배 100배 비싸라고 하더라도 그걸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이 밸류 문제 없어. 왜냐하면 나중에는 결국 실적 나올 수밖에 없는 빅트렌드니까 라고 하면서 사서 올리면 그게 그냥 그 주가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로봇 좋다는 건 누가 몰라요 그렇죠? 알죠 그렇죠? 그럼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다박다박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일단 두산 쪽에 두산 로보틱스가 비상장애이긴 하죠. 그렇죠? 주식회사 두산이 가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면 좋고. 일단 또 대기업이 투자한 기업들은 1차적으로 눈길이 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분야는 감속기 쪽 spg나 svb테크 이런 거 보자고 하셨고. 네. 와 레인보우 레보틱스는 시청이 2조 5천억이네. 맞아요. 이게 보통 이제 아까 시청 순위별로 본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왜냐하면 시장의 모든 상황들을 다 주가가 반영해서 시청에 반영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뒤집힐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디가 시청 1천억짜리랑 시청 7천억짜리는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밸류가. 저도 그래서 분류할 때 그렇게 대충 해놔요. 이렇게 시청 순으로 하면 덩어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레인보우 로비틱스도 옛날에 몇 천억 했는데 2조 5천억으로 지금 너무 하늘 높은 곳으로 잡을 수 없는 곳으로 시청만 보면 가버렸고.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주 접근 방법 또 있나요 이 정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로봇이 이렇게 1월에 사실 12월 말에서 1월에 떴거든요. 정말로 이제 ai 채 gpt 나오고 로봇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두 개 분야가 1월에 정말로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코 프로 그룹주 같은 것들 2차 전제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게 오르기 전에 제가 항상 4차 산업을 저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이 로봇이나 ai를 따로 떨어뜨려 놓지 말고 같이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결국 삼성전자와 엘치전자 이쪽들이 다 기업의 지분 투자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와 연결이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둘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크기가 워낙에 큽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가전 이런 쪽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결국은 그쪽에서 꿈꾸고 있는 건 이런 협동 로봇이라든가 로봇을 발전시키면서 본인들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아니면 기판매된 가전을 전부 다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총괄할 수 있는. 동의합니다. 소위 픽픽쳐를 그리는 거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해가지고 이걸로 조단위 매출을 위해서 나머지 로봇 회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네 산업 특별히 성장산업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필수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로봇들이 만약에 1가구 1로봇 1인 1로봇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로봇만 들어갈 거냐. 아니거든요. 로봇에는 인공지능 들어갈 거고요. 또 집에 복잡한 구조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센서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사물인터넷으로 로봇과 각각의 가전들을 전부 다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융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절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이미 기업들 이게 기업들 아까 시가총액순으로 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팁으로 말씀드리면 또 있어요. 대기업의 지분투자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기업이나 아니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레퍼런스라는 거는 같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OEM, ODM 형태로 생산해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SPG 같은 기업들과 같이 말씀드렸던 게 에브리봇이라는 업체였어요. 삼성전자의 이제 로봇 청소기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기업이 언제까지 청소기만 하고 있을 거냐라고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상태에서 또 마침 오늘 오늘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매물대 한 2만 1천 원 부근에서는 한번 차익시전 해주면 좋은 자리였는데 결국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M&A 행보 이런 것들과 전부 다 연결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다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었던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 이런 쪽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결국 대기업에서 할 건데 누구랑 이런 것들을 협업을 해서 갈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지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에브리봇이 하루에 19.6% 올랐다고. 아이고 이걸 오늘 못 샀을 거야. 못 사죠. 오늘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아. 19% 올 줄 알았으면 어제 있는 주식 다 팔아서 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루에 오를 걸 기대 하루에 오를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회사에서 맥락을 가지고 에브리봇이 삼성전자 무선 청소기 하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 리포트도 나왔고. 맞아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봇 다음은 또 뭐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보면 하루에 3%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2% 밀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급하게는 안 가셨으면 좋겠는 게 그게 항상 너무 급한 것들을 따라서 매매를 하다 보면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도치가 돼서 내가 급등주 매매 잘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반복을 하고 레버리지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곧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물론 내가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샀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 1월처럼 ai라든가 로봇이 12월에 4차 산업 괜찮다고 해서 사나 봤는데 빠르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기대하시기 보다는 큰 방향성을 보시고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그 산업이 제대로 가는지만 체크하시면서 조금 동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급등을 사랑하지 말고 급등을 오히려 경계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에브리번 얘기해서 죄송해요. 오늘 올랐으니까 주가 가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16,000원 17,000원 그래 좋은 기업이다. 삼아오는데 사실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오히려 하루에 주가가 20% 올라서 이건 좋아해서 더 살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좀 팔아줘요. 나는 이 기업을 좋게 보는데 이렇게 급등을 보고 본 건 아니야. 자익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사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급등주를 사랑해. 네. 그게 공부가 조금 더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깊게 가야 되는데 로봇 좋다고 하니까 로봇 테마 중에서 이게 올라가네. 이게 올라가네. 자꾸 딴 기업들이 내가 그 기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시세만을 쫓아서 가는 투기지 저는 그걸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전에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기업의 비전을 보고 믿고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는 사전에 본인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급등주를 막 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할까요? 저도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기업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냥 조금 올라가서 하루에 5%, 10% 났으니까 매도해야지. 그런데 sbb테크나 spg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냥 감속기다. 필요한 부품이다만 알고 들어가셨는데 매도해놓고 이제 나중에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때 얼마에 팔았는데 이거 내가 샀었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뭐 저버로 너는 급등하는 거 안 좋아하냐? 좋아.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너무 이제 현혹되다 보면 그렇죠? 결국 장기적으로 롱텀니 돈 벌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쫓아갔는데 하루 10% 올라와서 와우 뭐 그 다음날 또 보였는데 5% 올라와서 와우 팔았어. 그리고 잊어버려서 나중에 뭐 2배, 3배 올라와 있는 것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리고 딴 거 들어가셔서 마이너스 10% 나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좀 스타디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분투자 대기업이 지분투자하는 거는 그냥 hts에서 바로 보면 지분율이 나오니까 그렇죠? 주주구성 보면 예를 들면 어디 들어가 있다는 게 나오는데 대기업하고의 사업관계 그렇죠? 어떻게 이력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타디가 좀 돼야죠. 그렇죠? 네. 아니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팁이라 드리면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그게 대기업과 하고 있는 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키워드 검색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이버 창에다가 이제 삼성전자 치고 내가 찾는 기업 이렇게 같이 쳐서 그 2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업보고서를 한 번 더 찾아서 들어가 보는 거죠. 지금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이거든요.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 조심하셔야 되고요. 거기 들어가서 사업 내용 그리고 공급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다트.ffs.or.kr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그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요. 이거 적어도 엔리스트예요. 진짜 최소한. 네. 여기를 보면 이제 사업 구성 항목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죠.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비중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가 되고 어디 납품하고 있고 이런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된다는 걸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 볼 필요는 없고 관심 있는 기업들은 그 정도까지 들어가서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것도 인상적입니다. 꼭 로봇이라고 로봇만 보지 말고 로봇과 ai 혹은 ai도 반도체랑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카테고리들은 연결되어 있다. 지금의 뜨거운 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는 기업은 더 좋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과 하면 좋겠다. 로봇 관련된 얘기를 오늘 쭉 했는데요. 요즘 새로 이제 1분 혹은 30초 요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 오늘 로봇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요점 정리 30초. 네. 로봇은 첫 번째는 이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이걸 그냥 단순 테마였어라고 한 켠으로 밀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절대 관심 종목 1순위에 넣고 봐야 될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앞으로 태동해 나갈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극초반이에요. 2차 전지에 정말 보급률이 어떤 전기차 보급률이 한 1% 2% 될 때 저는 그 정도밖에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지금 주가는 근데 급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조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분명히 안 오른 기업들은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스터디를 하시고 접근을 해봐도 될 만한 기업인가. 이제 그거는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이 이미 지분투자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제품에 OEM, ODM으로 공급 형태가 있거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국채과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트 FFS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사업보고서의 진행 현황들. 그런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서 보시되 항상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감속기 기업 이런 것들에게 좀 꾸준한 관심. 특히나 일본 쪽의 초정밀 감속기를 국산화시켜서 캐파를 늘려나가는 기업들. 실적이 이미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대 출신이 아니고 공대 출신인 우리 교고님과 사연관차장님께서 로봇을 얘기를 하셔서 더 신뢰가 아니면 확 합니까. 너무 재미있게 아주 또 유익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연관차장님과 로봇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